골치 아픈 일? 얼마까지 알아보셨나? 계약 완료 위험한 게 도움이 되지 전 네 몫이다 노력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지 그게 다야? 숨어보시지 줄 맞추고 칼과 모래, 거기에 보물까지 일상 뭘 더 벌어 오, 안녕? 내 돈벌이야 반짝이는 건 다 내 거야 덕분에 턱턱히 챙겼네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 입은 날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으,? 고마워